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대 변님 정호진입니다. 서울시가 외국계인 노동자 코로나 간제 검사라는 포짐적 철연을 드러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보건이 존단시 사자명객이 손재판 관할 보건 이전과 관련해서 비박 결정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세리라는 외국인명 모두 이달 말까지 코로나 진단고사들을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와 저총효우 등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국내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검사 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인 감염원 취급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차별인기입니다. 후진적 인권의식을 드러낸 혼잡환경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내외국인 부분 짓기가 효과가 있었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진단 감염에 발생한 단체나 지역의 전후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인원으로 검사를 응원하는 것은 감염 효과만 해서도 시력성이 떨어집니다. 개인에게 모멸받만 남길 과잉 행정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기 좋지 힘든 여건과 열악한 노동 거주 조건 때문이지 인종이 달라서가 될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방역 대책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초참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정 편집으로 외국인 차별이라는 방식을 택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행정 강령을 처리할 것을 거듭 추구합니다. 전두환 씨 재판 관할 법원 이전 기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고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훈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가 신청한 홍수실 관할 법원 이전에 기각했습니다. 지금 피해 합당한 결정으로 관할 법원의 이전에 달라는 전두환 씨 측에 파렴치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할 법원 이전에 요청한 전두환 씨 측의 주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무리가 있고 호남 지방이 전두환 씨에 대한 증오가 있어 호남 지역 법관들도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자분을 입은 수집 전두환 씨의 뻥뻥함은 변을 자가 없습니다. 며칠 전 80년 5월 당시 광주에 기립됐던 한 대형군이 40년 만에 자신의 성격으로 증진 박병원 씨의 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했습니다. 5.18 대형군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으로 유족들도 용계를 낸 참회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이 80년 5월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 전두환 씨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머리 숙여 깊은 참회와 반성을 구해야 할 전두환 씨는 여전히 광주연명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전의를 기만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서가 참여 없는 학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소물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복된 조사를 바로 짓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